폭염이 지속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에어컨을 사용하는 중에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거나 집안에 전기가 온통 나가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 원인이 바로 멀티탭이었습니다. 멀티탭에는 허용 전력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멀티탭이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의 총량을 뜻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2000W까지 표기된 멀티탭의 경우 각 구마다 꽂혀져 있는 전자제품들의 전력량이 2000W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허용 전력량은 멀티탭 제품 포장지나 제품 하단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을 꼭 확인을 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. 허용 전력량을 초과할 경우 전력이 갑자기 끊기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허용 전력량이 많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허용 전력량이 높은 에어컨과 같은 전자기기는 그 제품만 꽂아서 멀티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멀티탭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. 우선적으로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 멀티탭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. 알콜과 같은 제품으로 멀티탭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